네 이게 전주자 기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한국 스키계를 뒤흔들 홍천 스키장터연합을 만들 것들을 희망합니다 저희 시즌방입니다 기존에 있던 스키 기술들을 답습하지 않고 저희만의 스키 기술을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 기존의 털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기술명칭은 압돼시 스키어입니다 홍천 스키장터연합 자격증이 있습니다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기술 하나 보이시죠 핸들링 Q.V.U.N.C.H.A.R.1을 시켜드립니다 오 이거는 자격증이 장터 1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 따시고 2 준비하실 때 제일 핸들링 기술입니다 네 이게 전주자 기술 홍천 스키장터연합 국밥2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전주자 영상 기술 이름은 뭔가요? 홀로로요 홀로로? 홀로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베이직 홀로로죠? 스탠다드 홀로로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스탠다드 홀로로 아 역시 국밥1이라서 좀 아직 미숙하다 핸들링 한번 더 보여주면 안 돼요? 핸들링 지금 누워서 타세요 오 림보 타기인가요? 림보 타기? 오 오 오 잘 봤습니다 홍천 스키장터연합 레몬스트레이터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키 상큼하게 타는 레몬스트레이터 정우영입니다. 저희 협회는... 홍천 스키장터협회 회식하는 날입니다. 회식이네. 회식 되게 싸게 하시네. 스키장터협회 접수처 총괄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강수생들을 모집하고 있나요? 강수생들 저희는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죠. 고품격 서비스 정치. 안녕하세요. 홍천 스키장터협회 자몽 스트레이터 정우영입니다. 이번에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제 기술은 점프턴입니다. 점프턴. 점프턴 보여주십시오. 역시 국밥3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몽 스트레이터 잡수입니다. 국밥2 인터코치 신성국 씨. 국밥2 인터코치 신성국 씨. 국밥, 스키야. 저희 신기술 하나 보이죠, 신기술. 신기술 하나 보이죠, 신기술. 신기술이요? 어. 요거 차 가면. 이거는 외경이 아니라 요지경 맞죠? 요지경. 스키는 요지경. 역시. 요지경. 소프턴 이렇게. 오 장난 아닙니다. 홍천 스키장터 연합에 이번에 또 보드 레몬스트레이터 하몽스트레이터 이렇게 두 분 들어줬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 기술을 선보이실 이유린 강수엥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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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make your hands clap. 이 분께서 새로운 기술을 요즘 발명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보시죠. 어떤 기술인가요? 아 진짜 어렵다. 잠깐만요. 같이 해야 되는 기술이야. 그래서 한자리 올립니다. 오. 이게 무슨 기술이죠? 이름이? 이게 이제 카빙을 들어갈 때. 딱을 주는 자세인데. 한자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세.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홍천 스키장터 연합의 또 레이싱 코티로 들어온 백종영 강사입니다. 카빙 대신 한 빙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오오. 이 기술은 오징어 탁입니다. 이 기술은 오징어 탁입니다. 기술 이름 대나무 헬리콥터입니다. 대나무 헬리콥터. 친구야. 오. 오. 와. 오오.